빙컷 빙컷 총생 막걸리 잘 할래? 예 오늘 막걸리 한게 이랬나 벌써 좀 먹고 왔습니다 어디서? 안에 생겼더라고 좀 먹었습니다 종국 알지? 기억 안납니까? 기억 안납니까? 어? 기억 안납니까? 철개 조종 공급하다 어? 그런건 안 무서워 야 너네 맨날 숨으면 안 힘들어? 힘들어도 그거를 이제 즐기는거지 아 힘든걸 즐길 뻔해 몰라 틀면 싫으라고 빨리 빨리 사라 소주 먹지마라 막걸리곤 안주구 끝인가? 확참하나? 오늘 점심 든든하네 어? 점심 든든하네 네 여러분들은 잘 먹겠습니다 짠 안치잖아 혼자 막갓 당기면 되나 짠 먹을게요 짠요 짠 200명인데 짠 안하는데 이상한데 버리라 버리라 에헤이 조졌네 이거 버리 그거 아니아니 이거 술 버리면 안되죠 짠 안하잖아 부탁을 해라 사정을 해라 네 좀 먹게 해주세요 배고파해 밥을 먹어야 돼 땡기라 밥 땡기라 하하하 좆바라라 그라 이제 막걸리 봐 식사 식사 좋다 맛은 있네 맛은 있네 그래 막걸리 맛은 있지 술집이 이러만 하는데 여기 안주 안가보라 링테네 사람들 보면 이게 안주 아이가 맞지 아 그래 지나간사람이 야 링테나 네 막걸리 하루 몇병 먹는거 먹으면 3,4병 계속 먹어요 계속 먹는다고 돈이 없으면 외상하고 저는 개꿈은 언젠가는 벤트를 탈겁니다 누가 벤트를 탄다고 네 아니 링테네다 소고할 수 있잖아 그래 힘 좀 대야지 힘 벤트를 어디 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거 타고 어디 가려고 네 타고 어디 갈게인데 우선을 벗어놔야 돼 타고 여자 꼬시로 다녀 아 막걸리 들고 네 여자친구 있습니까 여자친구는 있죠 아니 저는 못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오 남자는 자신과 그렇지 사람이 땡땡해서 그렇지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되신거 나이가 40년 시현아 시현아 추함을 쳐주라 아니 시현아 추함을 쳐주라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뭐 틀어주고 네 노래 안 먹으나 안 먹으나 섹시한 노래 섹시한 노래 섹시한 노래 섹시한거 잘 출볼까대 개그짓든 건데 시현 아 아 우리 시현이 오늘 막 엄청 예쁘네 아 시현아 네 오늘 하나 꼬시려고 하나 여기 아 우리 아 아 아 아 아 아 제 아 아빠랑 진짜 아 아 아 고객님 아 아 아 뭐라 생각하니? 까마귀 아이고 이리로 와야지 까마귀 이리로 옆으로 왜 다 나오지 화면에 상탱사스 패밀리들 아이고? 야 까마귀하고 민터리하고 싸움동하니깐 섀도우 미쳐라 섀도우 섀도우 인마 미쳐라 그 사람 봐라 정확히 봐라 자 섀도우 우와 자세한 거 같은데? 우와 또 하나 오 와 또 와 잘 있으면 또 와 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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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오 야야 근데 니는 천원짜리 한장 없이 술은 어디서 처먹고 있노? 마 조용해라 마 다 바쁘기 전에 천원짜리 보여주시지 이 새끼가 이거 말도 다 안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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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이 사람이 누군데? 천원짜리 이런 이야기해라 하나 둘 셋 누군데? 빨리 이야기해 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다 자석아 이마 내 천원짜리 하고 있냐 이마 싸우고 못해도 내공은 1승이다 엄마 이마 우리 할아버지다 이 새끼야 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다 이 새끼야 할머니는 심사인장이야 이 새끼야 사장마 사장마 얼마에 팔길래? 얼마에 팔길래? 이거 물어봐라는 사람들 물어보고 이거 경매하자 이거 얼마에 팔길래? 지금 경매하자 얼마 얼마 시자 이거 색깔 주황색깔이 이게 컬렉션입니다 잘했는게 아니고 배팅? 얼마부터 시자 5천원에 샀어요 만원에 팔아요 나는 여사 나는 여사 나 한마디 알았어 나는 여사